아니, 우리도 뭔지는 알아야지. 그거 봐, 그새 나 이름표를 떼야 되는 거 같았잖아. 그죠? 찢어버린 거지. 찢어버린 거지. 찢을 거요? 야! 찢을 거요? 찢으면 안 돼? 야, 지금 찢어버린 거지. 아니, 연합 안 할 거야? 일단은 안 돼요. 자, 일단 나가서. 민정아. 일단 가자. 일단은 가자. 아니, 뭐가 있었는데 이걸 다 찢어버렸다며. 찢어버릴 수밖에 없으신 거. 그 가방에 특정한 표식이 있대, 그 가방에다. 그러니까 우리 셋 중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표식이 뜯어놓는 거 아니야. 아니야. 가방에 있다고 그랬어, 표식이. 가방에? 그거 어디서 봤는데? 우리 가방을 뒤져봐야지 뭐가 있나 가방 안에. 우리 가방을 뒤져봐야지 뭐가 있나 가방 안에. 우리 가방을 뒤져봐야지 뭐가 있나 가방 안에. 그 가방만에 표식이 있다고 그랬어. 민정이. 나 왜 왔어. 민정이 거부터 볼까? 할까? 그래. 내가 거기 있어. 오케이, 오케이. 민정이, 네 거부터. 그래? 혹시 모르는데. 내가 네 거부터 보잖아. 그렇지. 오빠, 저쪽은 오빠 가방 오지 말고 누가 오냐 하라고요. 누가 먼저 오지? 야. 오빠. 빨리. 오빠가 너무 예뻐. 아, 이거 되게 많네. 뭐가 있어? 없지? 거기 뭐 없지? 우리 가방 잡고 보자. 보지 마. 아, 이거 하려고. 이런 데 있지, 이런 데. 톡 안에. 톡, 저거는 아니고 안. 가방 안에 표식이 있다고 그랬어. 아, 거기는 프랄리까지. 아, 나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말도 못하고. 아, 자꾸 얘기하지 말라니까. 알았어. 태국이 답답해라. 아, 어디어볼까? 태국이 답답해라. 태국이 답답해라. 태국이 답답해라. 태국이 답답해라. 태국이 답답해라. 태국이 답답해라. 여보세요? 맞나요? 아, 빨리 와. 뭐해. 빨리 와. 빨리 와. 야, 네가 만날 때 왜 이렇게 하고 있어. 왜 이렇게 하고 있어. 왜 이렇게 하고 있어. 형, 당연히 다른 팀인데요. 알았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와. 야, 어쨌든 너는 안 하고 뭐 있어. 야, 오늘 어떻게 끝났는지 알아? 오늘 미셸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 아냐고요. 몰라요. 오늘 스토리 왜 그러지? 그, 그 전설의 가방 어디 있고 어떻게 찾는 건지 아냐고요. 몰라요. 왜 이렇게 나한테 뭐라고 해요? 아니, 아냐고. 아무도 모르잖아. 그럼 우리 양이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저희는 알거든요. 아니, 이 중에 전설의 책가방이 있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가방을 어디서 찾는 건데. 천장이야. 천장이야. 천장이야 때가. 그렇지요, 다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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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방수를 왜 자꾸 데려가요? 야, 왜 여기 양팔이, 양팔이 펴야 되니까. 가방을 포함이라고 했잖아. 이게. 정혁아. 네. 정혁아. 네. 가방을 펴지면 안 돼요? 아니야, 아니야. 정혁이는 이게 생각이 없고 그냥 막 들어가냐고 직진맨이야. 야, 가방에 힌트가 있대. 아,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엄마. 우리랑, 우리랑 좀 해야지. 네 가방이 좋다고 하냐? 대충 네가 생각했을 때 뭔 거 같아? 가방에 무조건 관련이 된 게 된 것 같아. 가방 안에 뭐가 있는 건가? 이 안에 뭐 이렇게 막 열어보면. 어?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옛날에도 그때 기억나? 그러면 이건가보다 오빠 이름표 뜯어서, 오빠 이름표 뜯어서. 이름표랑은 상관없는 것 같고. 왜냐면 저쪽 팀도 계속 가방을 보호하더라고, 내가. 야, 근데. 제이크 아니야? 제이크 아니야? 아니구나. 민정인이랑 다 떨어졌구나.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 아, 진짜? 떨어졌는데? 아웃이 안 된다고? 아웃이 아니야? 1인표가 아닌가 봐. 뭐야. 가방을 뜯는 거야. 야, 그럼 한 번 해볼까? 내 가방을 빼주려고 해서. 이름표를 찍어 해봐? 야, 아웃 되면 어떻게 해? 근데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민정인 확실히 아웃 안 했지? 네. 그래. 오케이, 내가 해봐야 돼.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뭐. 아니, 해봐. 근데 아웃하면 어떻게 해? 에이, 그냥 아웃이 안 됐다고 그랬잖아. 진척 실 아니야? 그럼 해봐. 아니, 해봐. 아니, 이게 아웃이 아닌 것 같아. 아니, 해봐. 아니, 해봐. 아니, 해봐. 아니, 해봐. 그리고 neighbour...